편의점 공렬 분석 시작 입시덕 학교 학원 끝나면 편의점 투어 꼭 알겨줘야 함 편의점 꿀조합 많이 보는데 막상 편의점 오면 생각 1도 안 나서 맨날 먹던 것만 집어가 치즈 가르고 야장 미트 스파게티 로제 알라피뉴 치즈 야키소바 하바네로 라임 등등 맨날 새로운 불닭 나오는데 계절 같지만 궁금해서 못 참겠어요 로제 마라 약과 향으로 크림빵 뭐만 유행하면 이걸로 뇌절 무한 제공되는데 솔직히 약간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입구됐다고 해서 달려가보면 절대 없음 음료수 2뿌런이 있으면 애들 2명 불러서 눈물의 설득쇼 펼치 앉아서 먹방 조지고 있는데 우리 학교 애들이 라면 흘리고 과자로 글씨러놓고 가면 내가 재신 눈치 보인 향교육 시전하고 싶음